고춧가루 그리고 스킨이 좀 더 달라졌어요 너무 예쁘 내가 먹어야지 뭘 몰라? 김물도 먹어요 김물도 먹어요 김물도 먹어요 김물도 먹어요 어루구석이 였다 이거 오랜만이다 이런 우렁장 있잖아 이거 사실 식당에서 먹지 집에서는 사 먹어요 못해 먹어 옛날에 나 점심시간에 우렁장에 오리쌈밥 오리쌈밥 하는데 진짜 많이 나는데 예쁘구나 썼어 여기 넣을건데 우와 맛있는데 이야 이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passt 고춧가루 오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